지난주 한반도를 얼어붙게 했던 강추위 속에 특히 경유를 쓰는 차량들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영하 17도만 돼도 경유가 얼다 보니까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기도 하고 또 그게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CJB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흰색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9일 오전 8시 40분쯤. 당시 흰색 화물차는 연료가 얼어붙어 차가 멈추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있다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40대 A 씨는 연료가 얼어 차가 고장이 나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와 연료통을 녹이려다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고속도로 충북 구간에서만 경유연료 결빙으로 인한 차량 고장이 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경유가 우윳빛처럼 죽처럼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 연료 라인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어는 점이 높아 영하 17도만 돼도 얼기 시작합니다. 연료가 연료 필터 안에서 얼게 되면 엔진의 연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연료통과 연료 필터가 차량 외부에 있어서 결빙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하 15도 이하의 한파가 예상되면 동결 방지제를 주입해 연료의 어는 점을 낮추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CJB 뉴스 리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